사랑하는 메가스택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홍영혁 김성은입니다. 자, 이제 9월 모의고사가 끝났어요. 총평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문제들을 하나씩 뭐 어떻게 뭐 스타일이 어쩌고저쩌고 올해 계산이 조금은 복잡했던 것 같고 6월보다는 좀 쉬웠던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글쎄 그거가 보단 그것보단 이제 이번 9평이 이제 좀 쉬웠던 건 맞잖아. 그치? 쉬웠던 건 맞으니까 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가 좀 있어. 그래서 오히려 총평을 요 여러분들한테 꼭 지금 남은 60몇일 동안 70일인가? 60몇일 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얘기를 하나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9월 모의고사가 어쨌건 여러분 쉬웠죠. 6평보단 반드시 쉬웠어. 쉽게 나왔다.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막 이제 모랄까 모의고사가 끝나자마자 또는 모의고사 수학이 끝나자마자 뭐 캐스트 댓글이나 커뮤니티 글에 막 완전히 국어도 수학도 물수능 막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글들이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물수능이 아니라 막 쉬웠어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더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번 수능은 슈퍼불수능이 될 거래. 슈퍼불수능. 완전 어려워질 거래. 그런 글들이 애들한테 막 올라오더라. 9평이 쉬웠으면 뭐해. 수능은 졸라 어려울 건데. 큰일 났어 막. 우린 망했어 막. 그럼 내가 보면서 사실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얘네가 이런 소리를 할까. 왜 이런 말을 하지. 하면서 좀 속상함을 느꼈어. 속상함. 얘들아. 사실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평가원에서 치르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수능을 적절한 난이도로 잘 내보려고 하는 거야. 잘 내보려고. 작년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작년은 사실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자마자 갑자기 좀 정책이 바뀌었었지. 그러면서 약간 좀 우왕장하면서 9평이 뭐 좀 이랬다가 막 좀 쉽게 나왔다가 갑자기 또 수능은 이러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었어. 작년에. 근데 올해는 지금 일관돼. 일관된다고. 작년 기조와 똑같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6월 모의고사를 쳤는데 좀 어렵게 나왔지. 그치. 그래서 아이들이 뭐 많이 좀 어려워했어. 그러면서 아 이거 뭐냐고 막 이제 약간 불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는 좀 쉽게 내봤나 봐. 물론 생각보다 좀 더 쉽게 낸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쉽게 냈나 봐. 그치. 그럼 이제 평가원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 9평 쉽게 냈더니 큰일 났네. 이제 졸라 어렵게 내야지. 야. 아니 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쌤 생각엔 6월, 9월에 적당한 중간선 정도를 찾아서 잘 내지 않을까. 난 그렇게 평가원을 믿는데.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6월은 좀 어렵고 짜증난다 그랬고. 9월은 너무 쉽다고 지금 날리고. 뭔가 적절하게 잘 맞춰가지 않을까. 6월과 9월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보면 계산이 지저분하다. 그거 빼고는 뭐 딱히 뭐. 그치. 그러면 계산은 좀 지저분한 건 요즘 트렌드인 것 같으니까 우리가 계산을 좀 많이 실수했다면 계산 연습 좀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분명한 건 6월과 9월에 아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아주 좋은 난이도로 수능이 출제될 거라고 믿고 우리는 남은 기간을 열심히 달리면 돼. 그치. 그래서 여러분은 수능날 슈퍼초 대박이 날 거야. 선생님이 바로 이제 그 9평 끝나자마자 올린 캐스트 보셨나요? 제가 그때 나름 이제 밈을 좀 따라가지고 기적.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뭐야. 합격. 그 다음에 적어도 2등급 렛츠고. 이렇게 해서 좀 나름 그래도 이렇게 막 올려놨는데. 그거 꼭 봤어요? 거기서는 내가 막 강조하고 난리를 쳤지만 시험이라는 건 마지막에 올리는 거고. 그치. 마지막에 올리는 거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막 열심히 해나가면 무조건 올라와 무조건 시험은. 그리고 또 9평 끝나고 수시 원서 접수하겠다 뭐 했다면서 우왕좌왕하는 학생 진짜 많거든. 공부 안 하거든 애들.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해서 역전하면 되지. 근데 아니 이게 이상한 게. 9평을 그래도 6평보다 잘 봤어. 그럼 어 잘 봤다.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수능 대박 쳐야지 하면 되는 건데. 잘 봤는데. 아우 근데 시험이 쉬워서 그래. 보니까 뭐 이건 잘 본 거라고 말할 수 없어. 이제 9평이 쉬웠으니까 수능은 졸라 어려울 거야. 나 큰일 났어. 또 아 뭐 이번에 반수생들이 엄청나게 막 몰려오는데. 의대 반수생들이 몰려오는데. 나는 큰일 났어. 난 망했어. 아주 자기 스스로 저주를 하세요. 왜 자꾸 이렇게 저주를 해? 아니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내가 속상해서 그래 속상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왜 난 안 될 거야. 난 망할 거야. 난 큰일 났어.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보고. 왜 이렇게. 아 불안한 마음은 내가 이해는 하지만.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 사람은 진짜 말대로 된다고 얘들아. 말대로 된다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들 왜 내가 모르겠니. 나도 그래. 근데 그 안에서도 좋은 거. 긍정적인 것만 자꾸 보려고 노력해야. 사람이 발전이 있고 멋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 거기서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고 안 될 거야. 이제 9평이 쉽게 나왔으니까 수능은 불수능이 될 거고. 난 완전히 불수능에서 망할 거고. 게다가 또 N수생들이 몰려와서 난 걔네들 다 뒤처질 거고. 난 끝이야. 이게 왜 스스로 저주를 하고 왜 그렇게 된다고 믿냐. 왜 그래요. 절대 그러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지 않아. 내가 이렇게 얘기해줄게. 그래 9평이 쉽게 나왔으니까 평권에서. 이제 6평도 좀 어려웠고. 이거에 적절한 난이도를 잘 맞춰서. 아주 좋은 수능을 낼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김성은 쌤과 함께. 잘 준비했기 때문에. 수능날 찍은 것도 다 맞으면서. 슈퍼초 대박이 날 거야. 몰려온 의대 N수생들은요. 얘네들은 그냥 시험 보고 다 다시 돌아갈 거야. 알겠어. 그냥 시험 보고 막 돌아갈 거야. 그럼 얘네들이 와서 괜히 시험 봐가지고. 괜히 뭔가 표점 막 흔들어 놓을 거야. 그러면 배치표도 막 안 맞을 거야. 그러면 나는 저기 뭐야. 대학을 집어넣었는데 배치표가 다 엉망인데. 막 그냥 내 점수보다 훨씬 높은 대학에 넣었는데. 미달라서 붙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알겠어. 아니 웃으려고 하는 얘기야.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이렇게 될 거라고. 믿으면 될 거야. 근데 왜 안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나는 망할 거라고 그래. 그럼 그렇게 되지 또. 여러분 제가 지금 막 허언증 부리고 괜히 여러분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쟤 왜 저래. 이게 아니야. 내 말 믿어줘. 그래 내가 지금 총평을 하면서 이 문제가 어땠고 이번에 뭐가 난이도가 어땠고 이거 찍을까 하다가 그거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쉽게 나왔는데 이게 쉬웠으니까 뭐라 그래. 수능은 어떻게 나올 거라 그래 내가. 수능은 이제 어렵게 나올 거야 이러냐. 어려우니까 강의 열심히 들어라. 막 이래. 에이 그거 좀 비양심적인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좋은 수능으로 잘 나올 것 같고. 막 그 의대가 몰려오는 애 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다 좋은 게 오히려 합력화에 더 선을 이룰 거고. 그냥 올해 하여튼 여러분의 슈퍼축 대박이 나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원래 생각했던 그 대학 그 이상의 좋은 대학을 합격하게 될 거야. 그런 찬스가 그런 행운이 그런 기적이 네 앞에 펼쳐질 거야. 알겠어?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 말 조심하고. 내가 내가 앞에 캐스트에서도 몇 번이고 얘기했죠? 말 조심. 입 조심. 사람은 말대로 돼. 성공한 사람들 봐봐. 막 함부로 말 함부로 하고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나? 안 그래 없어. 아무리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희망을 찾고 그 안에서 좋은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지. 알겠어? 절대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갑자기 수능이 불수능이 될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옛날에 그랬대. 그럼 우리 확통에서 확률과 통계에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통계적 추정하고 이럴 때 우리 봐봐. 뭘 예측하고 할 때는 표본이 중요해. 표본. 표본. 근데 옛날에 그랬대. 한번 물어보자. 옛날에 몇 번 그랬는데. 옛날에 9월 모의고사가 졸라 쉽게 나왔더니 수능이 막 졸라 불수능이 됐어. 그럼 몇 번 그랬는데. 언제 그랬는데. 그럼 무슨 근거로 갑자기 그러는 거야. 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처럼 일어날 거라고 막 스스로 막 저주를 걸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남은 기간을 70여 일을 진짜 제대로 준비해서 점수가 떡상 갈 거고. 알겠어? 떡상 갈 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보다니. 근데 이게 말이야. 막 배치표로 지원을 하는데 막 대학이 내가 하나는 잘 맞췄었지만 하나는 좀 높였었는데 이거 막 될 거야.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 오래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일을 기대하면 남은 70여 일 60몇 일을 열심히 열심히 해봅시다. 알겠죠?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 오케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알았어? 이게 총평이야. 이게 총평이야. 알았어? 이번 쉬웠던 9월 근데 이제 9월 모의고사 근데 요건 있어요. 여러분. 쉬웠다라고 하지만 보니까 내가 이제 꽤 많은 학생들이 계산 실수 많이 했어요. 진짜 많았어. 글 중에. 쌤. 아 쉬웠는데 아이 근데 틀렸어요. 근데 보니까 알겠는데 아 계산 실수 틀렸어요. 이거 진짜 많았던 것 같아. 어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래. 6평도 9평도 그래. 어찌 보면 계산이 지저분한 거는 똑같구나. 그럼 이제 계산이 지저분하니까 수능도 요거는 지저분하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하고 그거 많이 풀어봐야지. 강의만 멍하니 듣는 게 아니라 많이 내가 스스로 풀어봐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잘 되겠구나. 뭐 요 정도. 그쵸? 요 정도. 요 정도 잘 잡아가면서 남은 저기 기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쌤도 최선을 다할 거야. 알았어? 그리고 이제 하나. 혹시 수학 망친 학생 중에서 제가 요 전에 올렸던 캐스트 중에서 방금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뭐야? 기적. 떡상. 그다음 합격. 적어도 이득. Let's go. 알았어? 어 그 밈 캐스트. 그거 꼭 봐주세요. 제가 잘 준비한 건데 이게 9평 끝나고자마자 올려서 그런지 밀렸어. 뒤로. 뭐랄까. 다른 캐스트가 올라가면서 날락해서 뒤로 날라가버렸어. 좀 속상해. 알았지? 그러니까 봐주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총평은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대박 날 거야. 알았어? 어 그러니까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잘 마무리하자. 오케이? 수현분들하고 너무 수고했어요. 파이팅! 감사합니다.